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로나19 위기로 금융권 변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책금융기관 역시 강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딛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대전환기에 금융의 미래를 조명해보는 금융의 재편 첫 번째 순서 이충우 기자입니다. 배관의 방향이나 배관의 직경을 변경하는 데 쓰이는 관이음새입니다. 조선사가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관이음새 같은 조선기자재를 적기 납품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문 물량을 예측해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유창상봉은 20년 관이음새 외기를 걸어왔습니다. 조선사 주문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K조선 든든한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비결로 꼽힙니다. 한층 더 납품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회사의 제품을 약 3개월 정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는 조선사업사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자재업체와 마찬가지로 유창상봉도 조선수주가뭄으로 한동안 경영학화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가 회생 절차 조기 종결에 성공했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이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창상공처럼 기술력 등 자체 역량을 갖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캠코는 회생기업 지원금융을 운영 중입니다. 운영, 시설 자금을 빌려주거나 담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기업 재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장이나 사업 등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코로나 위기 속 상시 재기 지원 전문기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화력 재고를 위해 정책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고 특히 올해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기업이나 사업 재편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대에 공급하고 유동성이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 구원 투수로 재등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조직 슬림화를 요구받았던 산업은행이 기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되려 신설할 정도입니다.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과 해운, 자동차 등 9개 업종과 해당 업종 협력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파제를 만드는 게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에 이어 지난해 12월엔 제주항공 같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신규 자금 추가 지원까지 단행했습니다. 국채은행과 정부 입장에선 경쟁력 있는 기업에 꼭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형 항공사에는 코로나 극복 지원을 결정하면서 경영 정상화 시 이익을 공유하도록 조건을 내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효율적 금융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혁신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민간 자금을 구조조종 시장 마중물로 활용하고 기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종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투자 리스크를 낮춰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며 기업 가치 재고 방식을 다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 가능성에 투자가 이뤄진 뒤 IPO까지 성사된 것이 혁신 펀드 투자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유동성 위기 급한 불은 진화한 만큼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을 점찍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 역량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